성도님의 삶 안녕하세요 장재기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최고의 날입니다 성도님의 느낌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지금 성도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영적인 침체에 빠져 계시다면 하나님이 성도님의 주인 되심을 다시 기억하고 고백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3장 3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여러분 고난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다가 들켜서 감옥에 가게 된 사람이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냐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봐야 할 일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죠 필요하다면 용서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원수가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짜증이 나게 하고 죄와 타협하게 하고 관계를 깨뜨리고 악몽에 시달리게 합니다 이럴 때는 지금 원수가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보이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요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주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죠 어느 날 제 아들이 답안지를 보고 정답을 비켜 쓰고서는 문제를 다 풀었다고 엄마에게 거짓말을 했다가 들켰어요 그날 제 아들은요 사자의 얼굴을 한 제 엄마의 얼굴을 봐야 했죠 그날 제 아내가 제 아들을 혼낸 이유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아니라면 혼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들이기 때문에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혼을 낸 것이죠 저는 다른 집아이가 자전거를 탈 줄 아는지 모르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아들에게는 자전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운동장으로 갔습니다 아들이 넘어지고 다치는 것이 저도 싫지만 아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운동장으로 간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고난 중에는 이유를 모르는 고난도 있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나서 집이 무너져서 온 가족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묻지마 폭행과 같은 이 비극에 휘말리기도 하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주셨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난은 설명이 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왜 고난이 일어날까요? 평생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왜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는지 솔직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데 제가 디스크로 누워있을 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는데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들 엄마가 대신 아플 수 있으면 대신 아프고 싶어 내가 대신 아플 수 있으면 좋겠어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어머니의 그 말씀에 제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33자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오늘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시는데 그런데도 허락된 고난이라면 뭔가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요? 아직은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아니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를 따라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다시 시작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요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다시 시작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우리 따라하는 기도를 보면서 함께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기도 주님 어느새 말씀과 너무 멀어졌고 기도할 힘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의 감격은 사라졌고 중심을 잃어버린 예배는 형식만 남았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잘못되었다는 것도 알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도 알지만 벗어날 의지를 잃어버렸고 일어설 힘도 없습니다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삶이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영적 침체에 빠져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에게는 이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갈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으시면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애를 쓰면 쓸수록 어둠은 더 깊어갑니다 주님을 붙들었던 믿음이 끊어지고 마귀의 공격 앞에 흔들리고 무너진 저희를 건져주시옵소서 이제 자책하는 것을 멈추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면 더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랑을 원했습니다 탕자의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갑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를 미워하겠습니다 죄에서 멀어지겠습니다 주님께 붙들리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길을 잃었어도 주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혼자인 것 같을지라도 여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이 끊어진 것 같아도 생명되신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네가 나의 자녀라는 것을 잊었을 때라도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도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네가 무너지고 부서지고 망가졌을 때 그때 너는 더욱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상황이 달라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 어떤 것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제가 저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하나님은 결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여전히 저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 이제 지난 날의 잘못을 떠올리며 후회하는 것을 멈추겠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미 용서받은 죄를 들춰내 다시 정죄하는 것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선포하겠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우울한 감정을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겠습니다 막연히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내일을 꿈꾸겠습니다 더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전혀 없어도 할 말을 잃어버린 저희의 탄식을 기도로 바꿔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마음의 무릎을 꿇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제가 무기력해집니다 이제 제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멈추고 제 영혼을 향해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이제 하나님을 바라라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이 깊은 수렁에서 건져 올리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달려갑니다 소망의 주님께 달려갑니다 위로의 주님께 달려갑니다 저를 받아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께 달려갑니다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새날을 주실 주님께 달려갑니다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저의 중심에 모셔드립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성도들의 모든 무력감은 사라지고 다시 하나님으로 가슴 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면의 깊은 곳까지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나는 저희에게 새 아침을 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사랑한다고 속삭여 주시는데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우리 조용히 귀 기울이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에 우리 조용히 귀 기울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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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